동국대학교의 홈경기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방문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이건희 그리고 정지우까지 본래 예상되었던 명단에서 신입생 김준환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주장 홍성민을 필두로 주경식, 변준영, 정호상, 공두현 선수가 흰색 정장의 김영국 감독의 모습이 보였군요. 자 일단 박찬호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송도중,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야말로 가드천국 출신의 정지우가 한번 흔들어야겠죠. 다시 답근차 여기서 턴어버 갑니다. 0번을 달고 있는 공두현의 득점. 자 스크린 뒤쪽 다시 볼토이 골밑에서 완벽한 단독 찬스에서 이건희와 박찬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김준환의 레이업이 그대로 들어가는군요. 이민영 바로 던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오늘 미들에서 많이 던지네요. 다시 한번 이민영의 득점. 박세원의 볼 투입. 자 박찬호의 포스트업.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턴어버. 박찬호. 비어있는 김준환이 있었고 파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지우 이건희의 도움을 받아서 던진 점퍼가 그대로 빨려들어가는군요. 7대 16. 자 샷클락이 많이 부족했는데 넘어지면서 던진 슛. 들어가지 않았고 정지우의 리바운드로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홍석영이 들어와 있군요. 네 홍석영이 2쿼터에 또 투입이 됐습니다. 홍석영이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샷클락이 또 부족해요. 또 부족합니다. 2초 1초. 들어갔네요. 최재우와 권성진 두 선수로 늘어났죠. 정지우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민영이 외곽에서 노리는군요. 파울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돌파. 그리고 득점까지. 박찬호. 샷클락이 충분하진 않아요. 오늘 점퍼가 잘 들어가는 이민영. 말씀드리는 순간 또다시 추가점. 중국대학교가 파울 개수가 한계차로 좁혀져 있습니다. 없어 보이는군요. 다행입니다. 정호상 달고 들어가면서 정지우 떨쳐냈고 직접 뱅크샷으로. 정지우의 볼 전달 그리고 이민영 다시 정지우에게 원투에 이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지우가 해냅니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 홍석민 전달 그리고 이동민이 좀 힘들게 던졌습니다만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되면 좋을 텐데요. 박세원의 석점. 아 투 포인트가 인정이 됩니다. 다시 최재화. 이건희가 던지나요? 타이밍 한 번 뺏어오면서 그리고 최재화. 두 명 제쳐내고 마지막 홍석민까지 제쳐내면서 최재화의 다시 한 번. 자 리바운드. 공두현이 잡아 냈습니다만 각도가 좋지 못했군요. 그대로 시간 흘려보내면서 전반전. 23대 29. 6점 차. 자 양팀 모두 이제 빠른 농구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겠죠. 권성진. 홍석영의 스크린.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변준형 선수 불을 붙여줘야 돼요. 이동민의 석점이 들어가네요. 권성진. 이건희에게 약간 더듬었습니다만 또다시 충돌이 있었고 이건희의 투 포인트 들어갑니다. 잘 전달했고 정호상 흔들면서 다시 반대편 이동민이 던집니다. 이동민의 석점 시도가 들어갑니다. 공이 흐릅니다. 권성진. 직접 돌파. 파울 당하지 않았고 속공 득점 권성진. 다시 챙겨냅니다. 이번 석점이 들어가네요. 자 이 석점은 이민영 측면에서 정지우가 던졌습니다. 이게 들어가네요. 투 포인트가 인정이 되면서 이민영 선수가 13개의 득점 만들어내면서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만들어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돌아나온 공두현 완벽한 프리 찬스에서 이 석점이 들어갑니다. 자 공두현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가로채기 성공했군요. 턴오버 그리고 최재화의 석권 득점 탄한다면 참 좋을텐데요. 공두현 공두현이 던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 석점이 터지는군요. 다시 김준환에게 김준환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스텝을 열심히 움직여봅니다만 변준영 직접 던지는군요. 지금 페이트 동작으로 김준환을 떨쳐냈고 홍석영이 확실히 몸싸움이 좋군요. 공두현이 벌써 몇 개째인가요? 이민영의 미들샷이 오늘 전반전에는 굉장히 적중률이 좋았는데 박찬호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리버스 레이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영의 돌파 그리고 박찬호에게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동국대학교 정말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 자 중간고사 휴식기 이후에 이제 3연패를 당하게 됐고 경희대학교가 동국대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64대 57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reserv.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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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